지난해 말 저희 BTV는 완주군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의 새 부지선정 문제로 인한 갈등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. 당초 이전하려 했던 고산면 대신 다른 지역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새롭게 파악됐습니다. 현재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엄사견 기자가 보도합니다. 현재 임시로 운영 중인 완주군 유기견 보호소입니다. 사용 중인 부지는 한 종중의 소유. 당초 군은 고산면의 한 군유지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. 소음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. 여기에 현 부지 소유주 측에서 지난해 말까지 공간을 비워달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. 딸은 빈축사라든가 임시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임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가 지금 그쪽도 같이 알아보고 있거든요. 완주군이 결국 고산면으로의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새 이전 예정 부지는 현 임시보호소가 있는 용진읍과 바로 인접해 있는 봉동읍.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또 적장한 부지를 부했어요. 그런데 그걸 매입하고 이따가 받고 이런 절차를 지금 받고 있어요. 그쪽은 뭐 이렇게 크기는 아직 좀 많이 떨어지고 마을하고도 많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크게 아직 반발은 없는데. 가장 가까운 마을과는 300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입니다. 최초 예정지였던 고산면보다 마을과 더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위치 선정으로 보입니다. 고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오는 6월, 늦어도 올 가을 안에는 이전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한편 현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소유주 측과 연장에 합의했고 지난해 이전을 위해 확보해둔 예산은 올해로 2월 처리된 상태입니다.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.